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장 마감을 했는데 이번주 들어서 3일동안 계속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이었죠. 화, 수, 목 3일동안 보면 첫날 가장 많이 떨어졌고 어제는 좀 덜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희는 2% 이상 며칠만에 크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완전히 어제처럼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의 급락은 어제보다 더 컸습니다. 다우가 0.89% 하락해서 34,715, 35,000 밑으로 내려왔어요. 또 기술주 나스닥이 1.3% 하락했어요. 14,154. 또 S&P500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1.1% 하락해서 4,482. S&P500 지수가 4,5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현재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전에는 4,500 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1.1% 하락해서 4,482입니다. 어제 보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0.72% 상승해서 2,860이었어요.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아마 기억으로는 이틀, 겨우 이틀째인가 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코스피도 크게 올랐었어요. 2.66% 상승해서 958, 일본도 1.11% 상승하고 홍콩은 무려 3.42%나 지금 중국에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홍콩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서 3.42% 그런데 중국은 0.09%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어요. 중국이 영국도 새벽에 좀 더 미국보다 몇 시간 일찍 먼저 마감합니다. 0.06% 하락하고 프랑스 0.3% 상승하고 독일도 0.65%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보시다시피 장중에 오랜만에 계속 올랐어요. 그랬다가 장박판에 크게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인데 어제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지도의 긴축 공포에 눌려서 이 증시가 3일 연속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급등세였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장박판에 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FOMC 내에서 인플레이션의 급등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문제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온 것이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므로 금리 인상 문제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올해 금리를 4번 올려도 물가 못 잡는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매번 올려도 안 놀랄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물 국채금리가 1.9%까지 치솟았다가 조금씩 하락 중이에요. 오늘은 1.813%로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든요. 발표를.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실업자가 그만큼 점점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21년도에 보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년 3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돌아갔다가 2021년에 계속 줄어서 19만 8천 건까지 내려갔는데 20만 건 아래로 그런데 22년 들어서 1월 6일 날 20만 7천 건 1월 13일 날 23만 건 또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28만 6천 건 올해 들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실업자가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작년 말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래요.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다시 최고치입니다. 일주일마다 매주 발표하는 수치래요.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그 여파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또 작년 12월 12월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 2020년 12월 대비 7.1%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증시의 안 좋은 영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 안전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실내 운동기구 그 서비스 전문업체 펠로톤이라고 있어요. 요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펠로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의 안 드렸었죠. 지금 오늘 24%나 하루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 회사는 실내 운동용 자전거 있죠? 그런 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러닝머신 이런 거 이런 걸 통한 운동 프로그램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예요. 기계와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성 우려에 대한 것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부진한 상태. 그런데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를 본다 그러면 20년 3월 13일 그때 19.72달러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20년 12월 24일 크리마스 이브 때가 최고치였어요. 162.72달러 무려 몇 달입니까? 9달이죠.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때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무려 9달 만에 1000% 가까이 8.3배나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9달 만에 1000% 가까이 오르는 종목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특별하죠?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가 그렇게 판매가 된 거죠. 그런데 상승 후에 이번에 보면 1년 1개월 만에 85%나 폭락을 했어요. 85% 만원짜리가 15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0만원짜리가 15,000원으로 1년 만에 85%나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펠로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 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몇 달 만에 100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번에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라고 아시죠? 넷플릭스 정규장에서는 오늘 1.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 그 부진 때문에 시간 외에서 지금 18% 넘게 폭락 중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언제 잘나갔다가 또 언제 이렇게 폭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나라 국내 종목도 아니고 미국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있어서는 국내 종목보다 조금 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태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시가 금리 문제로 지금 하락 구간이에요. 그런데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하락 구간에서는 비관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증시가 상승 구간에서는 비관론자 말 안 들어와요. 강세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이 힘을 받습니다. 또 주가가 하락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그런데 그거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팔지 않으면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15% 손실이 확정되니까 팔지 못하고 다음날 꼭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손실 확정을 못 짓고 기다리다 보면 다음날 또 급락해서 20%, 25%가 또 되고 그러다가 경제 위기 때는 몇 번의 반복하는 몇 번 날짜만 지나면 반토막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 하는 과정에 그냥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쉽게 오지는 않죠. 주가가 하락기에 매도를 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파는 것이 나았죠. 누구든지 팔고 더 싸게 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하락기에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가 아니면 이렇게 1년에도 주가가 막 10%씩 떨어지죠. 1년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항상 다시 상승을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작년 3월 작년 봄에 한창 10% 이상 떨어졌었죠. 지금 그것만큼 떨어졌어요. 그거보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한두 달 만에 다시 상승해서 전 고점을 높아서 또 사상 최고치 지수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가 된다면 그것이 한두 달 만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항상 1등주 그 분야의 대장주들이 더 빨리 더 높이 상승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현재 우리는 가장 안전한 종목에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V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풍이 지나가면 미국의 지수들은 다시 원위치로 쉽게 올라가지만 국내 특히 개별 종목들 국내 지수 따라가는 ETV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적에 주가 보면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쉽게 상승을 못하거든요. 대형주들 봅니다. 애플이 1.3% 하락했습니다. 164달러 많이 내려왔죠. 183, 182달러 해서 또 테슬라 0.06% 이 와중에 조금 상승했어요. 아직 1000달러 아래예요. 966달러 엔비디아 3.66% 하락했어요. 241달러 반도체주가 항상 10년간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등락폭 보면 가장 또 오르내리는 폭이 큽니다. 어제는 3.09% 하락했고 오늘은 3.25% 하락했어요. 가장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땐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서 3,494 그래서 반도체들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3.66% 하락하고 반도체주들 보면 ASML만 1%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2%에서 5%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이 와중에 중국주들은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어요. 알리바바가 2.59% 바이두는 무려 다들 5% 이상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바이두는 4.89% 상승하고 중국전기차 니오도 1.71%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주에 연 3일 계속 급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또 연방준비제도 긴축공포 앞으로 금리 올린다는 것 그러나 지난 과거에도 2015년도 말부터 금리를 9번이나 올렸습니다. 설명을 전에 다 드렸었죠. 그런 와중에도 5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 나스닥이나 필라델비아 반도체 보면 5년 동안에도 2배, 3배씩이나 상승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면 압니다. 경제 위기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